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 하이테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밀링과 선반입니다. 사실 저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회사인데 간단하게 뭐 시제품 만드시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공작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밀링에다가 옵션을 달아놔가지고 전자식으로 다 치수가 나오는 아주 좋은 옵션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도 달고 싶은 게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나오는 게 좋지 이거 눈금 보고 하려니까 아우 골치 아프더라 그래서 여기도 조만간 튜닝을 할까 뭐 어쩔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기계 기능의 10분의 1밖에 못 쓰는 수준이라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뭐 설명드릴 게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에 남은 뭡니까? 용접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용접기가 뭐냐고 문의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접기는 국가대표 용접기라고 적어놨는데 코리아나 용접기라는 회사에서 나온 용접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CO2 용접을 주로 하고 있고 이 CO2 용접의 장점이라 하면은 뭐 저처럼 실력이 미쳐난 사람들 뭐 용접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빠르게 용접을 익힐 수 있고 또 간편하게 용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 품짐한 악한 가스통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작업실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CO2 용접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제품 코리아나 CO2 용접기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제품인데 이 제품 정말 사용하기 좋고 이 용접을 할 때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CO2 용접은 특히나 와이어가 나가면서 모드에 달라붙을 때 쩐쩐하게 붙는 그런 용접기가 바로 이 용접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사용한 용접기이기도 하고 가장 오랫동안 고장이 안 난 용접기이기도 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쓰고 아주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리아나 용접기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게 같은 회사 코리아나 용접기에서 나온 플라즈마 절단기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플라즈마 용접기로 굉장히 괜찮은 성능의 절단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거는 이제 토치라고 해서 철판을 자를 때 플라즈마 빔이 나가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저 거시기인데요. 이 팁이 자주 나가요. 원래 플라즈마 절단은 여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팁을 교체하기도 굉장히 용이할 뿐더러 팁이 직각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모재를 일직선으로 자를 때 이 직각으로 딱 돼가지고 쭉 자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애들은 이게 팁이 직각으로 안 돼 있고 인구스름해가지고 이 딱 되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런 토치마저도 굉장히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괜찮은 제품이다. 제가 자신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용접기와 플라즈마 절단기라고 우선 생각을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퀄리티 굉장히 좋게 뽑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광고 아니고요. 사실 사장님이 그냥 갑자기 쓰라고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석도 다 크리아나 용접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자석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용하기 좋아요. 용접 관련된 거는 진짜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그다음은 사실 제 영상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일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콤프레셔죠. 사실 플라즈마 절단이나 후끼 칠할 때 그리고 먼지 털어낼 때 뭐 이럴 때 항상 쓰는 게 콤프레셔에서 나오는 에어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이 티첩에서 나오는 콤프레셔들이 대부분 다 잘 만든 콤프레셔들이에요. 덩치들이 굉장히 작고 조용하고 유지 보수로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아주 얘네들의 특장점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마력짜리인데 원래 오마력 콤프레셔는 진짜 이따만 내가 돌아갈 때 소리도 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조용하고 깔끔하고 그에 관해 에어 생산량은 진짜 일반 콤프레셔 5마력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콤프레셔입니다. 진짜 실제로도. 보통 이제 콤프레셔 쓸 때 가장 에어를 많이 쓰는 게 이 에어번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에어번을 꽂아가지고 바람을 쏴도 0.6메가파스칼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바죠. 육바. 육바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엄청나게 센 바람으로 계속 나온다는 콤프레셔 가 돌아가면서 보통들은 에어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에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JK인터내셔널이라고 이 티차 브랜드를 총괄해서 수입하시는 사장님께서 흔쾌히 그냥 제가 콤프레셔 필요하다니까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초창기 때부터 이 제품을 썼는데 이번에 이사오면서 더 큰 모델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보내주셨다면 이 제품을 사서 썼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만족할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마력이면 보통 들고 못 움직이는데 얘는 그냥 들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콤프레셔예요. 아주 요즘 가다 고장이 나는데 또 뭐 수리를 보내면 금방금방 수리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AS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잘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톱다이 설치 끝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큰 맘먹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슈나이더의 톱다이입니다. 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톱다이기의 LX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말일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아주 정밀한 조기대에다가 정말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인치 원형톱까지 달려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집진성능이 정말 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업할 때도 먼지가 거의 안 날리는 뭐 그냥 끝판왕이라서 뭐 설명할게요. 앞으로 제가 목공도 많이 해볼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큰 맘먹고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 다양한 목공 작품들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용접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부 여러분들도 아마 지극해 보셨을 텐데 아 사실 이 밴드솔을 쓰기 전까지는 저는 고속절단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고속절단기는 일단 너무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불꽃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또 정밀하지도 않고 각도 조절하기도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베이스가 가만히 있고 위에 톱이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 조절하기 굉장히 좋고요. 정밀하고 또한 소음도 없어서 굳이 기막이 안 하고 또 작업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톱날 갈거나 뭐 볼트 이렇게 한두 개씩 줄여주는 거 말고는 뭐 꽤 손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구입하시면 정말 또 다른 세계를 맛보실 수 있는 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헛기계나 리베팅 기계 밴드솔 공작기계 이런 거를 취급하시는 유익테크 대표님께서 컨텐츠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사용 중인 공구와 의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좀 광고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광고 아니고요. 물론 협찬받은 제품들이 이렇게 한데 저 제품들 모두 제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고 대표님들도 저에게 뭐 어떤 대가를 원하고 제품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제품만 잘 써달라는 의미에서 보내주신 거라 저도 너무 좋은 마음에 여러분들께 살짝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소개 컨텐츠를 마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기억해놨다가 이러한 컨텐츠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공구들로 또 멋있는 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에 진짜 뭔가 만드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놀았어. 그죠? 놀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